26장. 미련한 자를 존경하는 것은 여름철의 눈을 수확기에 비를 달라고 비는 것과 같다. 까닥 없는 저주는 겁낼 것 없으니 참새가 날아가는 것, 제비가 날아드는 것에 불과하다. 경주마에게는 채찍이, 요트에는 키 손잡이가,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응대하지 마라. 너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따름이다. 미련한 자에게는 간결한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그가 자만하지 않는다. 미련한 자를 시켜 소식을 전하면 낭패를 당한다. 미련한 자가 을퍼대는 잠원은 불어 터진 면발처럼 축 늘어진다. 미련한 자를 명예로운 자리에 앉히는 것은 대리석 기둥에 흙 벽돌을 올리는 것과 같다. 얼간이에게 잠원을 을퍼라고 청하는 것은 주정뱅이의 손에 외과용 수술칼을 들려주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나 주정뱅이를 고용하면 제 발등을 찍게 된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한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 보이느냐?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게으름뱅이는 바깥은 위험해, 거리에 호랑이가 어슬렁거려 라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쓴다. 게으름뱅이는 문짝이 돌쩍이를 따라 돌듯 잠자리에 누워 뒹굴기만 한다. 의욕이 없는 게으름뱅이는 포크로 파일을 찍고도 너무나 게을러 입속에 넣지 않는다. 몽상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자기가 대학의 교수진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나와 상관없는 싸움에 참견하는 것은 미친 개의 두 귀를 움켜잡는 일과 같다. 남을 의도적으로 속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장난삼아 그런 거지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연기나는 모닥불을 내버려 두고 떠나는 부주의한 야영자보다도 못하다. 장작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고 험담이 그치면 싸움도 잦아든다. 논쟁에서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불에 끼얹은 등유와 같다. 험담을 귀담아 듣는 것은 싸구려 사탕을 먹는 일과 같다. 그런 쓰레기를 뱃속에 넣고 싶으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듣기 좋은 말은 갈라진 질그릇 위에 바른 유약과 같다. 내 원수가 절친한 벗처럼 너와 악수하고 인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너를 해칠 음모를 꾸민다. 그가 듣기 좋은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마라. 그는 내 것을 빼앗을 기회만 노리고 있다. 그가 제아무리 교묘하게 악의를 감추어도 결국 공공연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악의는 역효과만 내고 앙심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거짓말쟁이는 상대를 미워하고 아첨꾼은 신뢰를 파괴한다.